어? 좋습니다. 세이츠 탑이네? 아 이거..ミ드로 또 올 거거든요 탑을 계속 가거나? 탑으로 갔는데? 잡았죠? 이런 건 좋네요. 힐 좀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어 뭐야. 써야겠는데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받아 먹을게요 이제. 피치 안 보이니까. 뭐야 저거. 아 이걸 피해? 잘 폈다. 죽인다. 어 내 데포. 탁. 절대 시야라 기시바 안 쓴 거 티 나죠? 아카리 만날 것 같은데 가다가. 어 좋았네. 아 아카리 만날 것 같은데 가다가. 이게 이렇게 돼? 용 못 먹은 게 너무 아깝네. 슬슬 나도 싸우고 싶은데? 돈을 먹기만 하고 쓰질 않았거든요. 돈은 썼지만 싸움을 안 했음. 아 근데 여기 시야가 너무 없다. 그냥 바드랑 둘이 해볼까? 가지도 빠졌네. 하지 말자. 죽인다. 아 이게 안 맞아? 어. 그래. 와 그냥 미친듯이 센데요 지금? 오궁아 왜 거기 있는 거야. 오궁아 왜 거기 있는 거야. 옳지. 얘인가? 까비. 바드선에서 정리될지 좀? 와 이거 빨리 봤으면 잡았는데. 너무 아깝다. 까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3원 딜. 그리고 이블린. 레전드. 진짜 어질어질하네. 고운 사람이 다치하자. 그래 고운 사람이 해야지. 에휴 이걸 다치를 안 하니. 나 EID 카이사 승률 괜찮은가? EID 카이사 승률이 38%. 절대 들키면 안 돼. 이거 들켰다가는 이상 난다 이거. 안 돼 안 돼. 본캐를 까자 차라리. 그쵸? 본캐는 카이사 승률 55%임. 본캐로 살짝 연막 쳐줍시다. 네임 말해주고. 물론 이거는 부캐지만. 본캐 닉네임을 불러줍니다. 애니비아 상대로 1렘 날먹하려고 했다가 애니비아의 QQ 평타 감전 콤보에 맞게 되면 굉장히 아플 수가 있다. 라인이나 밀면서 합시다. 패시브는 안 터졌네. 그쵸? 아 그래도 싸게 살았다. 그쵸? 헬퍼 위키남 힘들어. 어우 맛있다. 가버려. 아니 이걸 트리플킬을? 어 너무 맛있는데? 어 다행이다. 잘 됐네요 그래도. 5대3 시켰네? 나 턴만 10대스야. 12대1인데. 말이 됨?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상대가 못한다 X. 아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근가? 아 징크스 밀리오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아 진 암흑우가 세구나. 사빙 여긴가? 네 아 여기 맞네요. 봐요. 이거 부를 먹을 동선이 안 나온다. 그쵸? 지금 바텀을 가야 돼서. 뭐야 끝났네? 험하네. 노 지지. 네임. 원 챔은 죄악이야. 사실 아니지만. 또 애니비아야. 요즘 애니비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잘 해보죠. 카사딘이 127판인데 모스트 2랑 100판 차이 나. 와이. 같은 사람임. 같은 사람임. 아 이거 참. 부끄럽네. 아. 쓸데 말걸. 아 이게 맞아? 대박. 라인 점점 큰일인데요. 이번 판은. 해당 비상이네 벌써. 아. 라인 점 날아깠다 이거. 비상이네 살짝. 백사인 바텀. 나 잡았다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라인 점은 망했지만. 오히려 이득이 됐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좋아. 잡았다. 줍니다. 마용. 뭐야 이거. 여깄나 보다. 봉이 없어서 뭐 하기가 애매하네. 그죠? 아 이게 안 맞아? 까비. 어 6렙 딱 지쳐서 다행이다. 못 봤는데요? 원래 애니비아한테 마무리 나오는 각인데. 6렙이 딱 됐네? 이렇게 갑시다. 템은 잘 떴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아 위쪽으로 쓸걸. 아깝네. 킬 되니? 와 진짜 까비. 안되겠다. 아 못참겠는데 이거는. 쉽습니다. 이런거 못 참지. 사이사 입장에서. 짐 쓰지 않고 있다가. 지금쯤. 땅. 바로 쓰지 않고. 집 거의 갈 때 쯤에 한번 써보세요. 기분 나쁘게. 아 변신 풀려요. 이거 AD가 조건이 안 맞으면. 굿. 여긴가? 같네요.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 이거는? 태아가 너무 없어서. 들어가지 말자. 뭐야 이거. 뭐야. 렉사이야. 얼마나 겁에 질린거야. 이거 진짜 그건데요? 그 뭐라고 하지? 각인된 공포? 아 학습된 공포. 진짜 학습된 공포인데 저거는? 한 두번 죽더니. 모습만 보여도 도망가네? 여길 밀고 있죠. 여기 봐주고 있으니까. 왔다. 자미. 아니 토라카야. 그게 뭔 소리니. 고맙습니다. 아니 딜량 뭐야? 아니 바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야 나 왜 서포터야? 미드 가능. 넌 미드 가능이요. 가진 하자. 어? 나 말파이트 좀 해볼까? 땡배 계정 가서 말파이트 좀 해봐야겠네. 어? 뭐야? 탑 블라디네? 이거는 어 가야겠는데요? 오케이. 이렇게 가보자. 가위처럼 단단하게. 옛날에 막 자크 성대모사 연습하고 그랬는데. 연습은 아니고 막 하고 그랬는데. 딱 봐도 잘 살기 생기지 않았어? 좀 비슷했나요? 도란 방패 가야 되나? 도란 링 가야 되나? 못을죠? 블라디 상대로 뭐가 좋을까? 부패는 나 가기 싫은데 솔직히. 흠. 방패로 가자. 경고. 경고. 수원사의 재단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리 비움으로 신고됩니다. 왜 이렇게 겁을 주니? 처음에는 근데 좀 살이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마순팔만 돌린다는 마인드로 하자. 처음에는. 철대 마순팔을 쏴. 자. 블라디 이타큐를 철대 맞지마. 그러고 맞으면 그냥 나락가. 님들. 철대 맞아서는 안 돼. 어. 네이스. 어어어어. 오케이. 어. 어. 네이스.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빠. 좀 나쁨 이거는. 근데 저 마나가 없음. 어떡함? 텔포 있으니까. 괜찮아. 영차. 영차. 오케이. 연운을 하나 사올까요? 차라리. 오. 네이스. 블라디 가암 님들아. 어. 음. 라인 딱 만들어주면서. 합류하기. 차비. 오케이. 자. 여러분 라인점 이득 많이 받죠? 탑은 나쁘지 않아. 어. 음. 아. 이게 맞아? 6렙이 제가 훨씬 빠르거든요. 지금.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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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바로 솔킬. 뭔가 보여드렸습니다. 잠깐만 이거 마법 제왕력이 없잖아 그렇다면 선 마체로 가자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괜찮은데? 블라지 상대로 나름 괜찮은 님들 엄청 막 어렵고 그러진 않은데 생각보다 자 수고하세요 어 빠졌어 아 배 피하는데 이녀석 어어? 웬 뽀삐여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이건 반칙이잖아 모으는 포피가 여기서 나오니 아 궁 쓰지 말걸 그쵸? 괜히 궁을 써가지고 이게 탑인가? 아니 오 뭐야 아래쪽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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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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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디님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무슨 부러워하지 않을래? 미드 네이스 이거는 탈포를 뒤로 한번 타는게 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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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난 갈게 어 네이스 오히려 좋아 아 잡았다면 오케입니다 아니 결과만 좋으면 됐지 그쵸? 뭐가 문제야 음 아니 같은 게임 맞아? 바로서 3포가 나왔는데 어 아 쏘앤샘 뚜씨 bueno bitcoin 아 리발 로 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